안녕하세요 늦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당구박사와 구독자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는 2016년 7월부터 3쿠션 랩이라는 당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벌써 저도 6년차 유튜버가 되었네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요 새해에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당구박사와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당구대결입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당구허슬러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당구대결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당구를 치는 목적과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니는 클럽의 회원들 또는 분위기와는 다른 상대와 당구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번 당구허슬러 이벤트를 통해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구박사는 당구는 그저 승부를 즐길 뿐이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보다 점수가 낮든 높든 간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어지는 대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게임은 3구 3쿠션 4구 모두 가능합니다 3구 대결에서는 점수를 가리지는 않지만 4구 대결에서는 1천점 이상 치는 분들은 당구박사는 대결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당구박사와 같이 당구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1천점의 상대와 대결을 추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4구 1천점을 친다는 것은 세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당구박사한테는 고역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결 날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원하는 날짜, 요일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대결을 진행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당구박사의 연습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당구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당구박사가 만든 프로젝터 시스템이 설치된 당구장이라면 환경도 갖춰져 있으므로 그런 곳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임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지도사인 당구박사를 이기면 무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졌다면 테이블 사용료를 지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이블 사용료는 중대든 대대든 모두 10분 2천원으로 동일하고요 분 단위는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분은 8분을 버리고 50분으로 계산해서 5 곱하기 2천원 해서 10,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구는 게임이 조금 길죠 그러니까 진 세트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고요 4구는 게임 시간이 짧으니까요 결승제로 해서 한 사람이 모두 뒤집어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리쿠션의 경우 승부는 단판 1세트 세트제로 해서 2선승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신 도전자께서 단판을 원하시면 1세트 단판으로 2선승제를 원하시면 3판 2선승제 3세트로 하고요 한 사람과 3세트 이상 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트 게임에서 2대 0이 되면 세 번째 세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사정상 도전자가 원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트밖에 교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교류고 싶다면 미리 미리 신청하실 때 스케줄을 물어보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3구는 대대에서 게임을 진행하고요 4구는 중대에서 진행합니다 혹시 3구를 중대에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가능합니다 3구는 전자점수판을 사용하고요 4구 중대에는 재래식 주판할 점수판을 사용합니다 3구 대대는요 오래된 칸가루 대대인데요 요즘 칸가루 대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다가 크레마 고무 쿠션 그리고 고리나의 나사지가 장착되어 있고요 중대는 헐리우드사의 당구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3구는요 자신의 당구 수지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의심을 해설하기보다 동호인 대회도 그렇고요 자신의 당구 수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구박사가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게임도 하면서 실력도 쌓는 방식입니다 당구박사가 제시한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개의 3쿠션 배치를 놓고 두 사람이 같은 배치를 얼마나 잘 치는지 겨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4구의 경우에는 20개의 배치가 아니라 10개의 배치입니다 샘플 배치를요 이 동영상 아래에 있는 해설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샘플 배치를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샘플 배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즐겁게 게임을 치면서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실력에 도움이 될 만한 배치를 선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구박사와 대결하면서 연습도 되니까요 재미와 실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배치를 가지고 시합하니까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 방식이고요 하점자와 고점자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는 방식이므로 연습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승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방식이니까요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게임 룰에 대해서는 동영상 설명란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결 신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충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구박사와의 대결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가깝지 않은 곳에서 일부러 오셨을 텐데요 게임 후에 시간이 된다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재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 스케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결 후에 물어보시거나 미리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동영상 해설란에 신청 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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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